너무 완벽하게 원빈, 이나 형이야 지금 원빈, 이나 형이야, 누가 와도 지금 에이! 신랑 신보! 입장! 나를 못 볼 만큼 바쁘지만 내가 너의 지붕 입에 지켜줄게 열심히 살겠습니다! 열심히 살겠습니다! 잘 살겠습니다! 좋아 좋아!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축하합니다 할머니네 집은 자주 왔어? 내가 더 떨려 난 죽을 것 같아 할머니! 할머니! 무슨 나 따라오네 엄마!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더 살어 너무 이쁘네 오늘 김장달아야 되는데 채소반 아직 다 안 먹었나? 밭에 가야지 다 시키세요 할머니 많이 뽑아갖고 와야 돼 서둘러 세야지 야야야 오! 니가 다 버리고 계속 뭐 먹을 거야? 누가 가르쳐줬어? 나도 앞으로 많이 세나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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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